성주풀이 배워드시면 쓸 때만 많아 그리고 양도면에서는 정말 성주풀이 할 때가 많거든 이것도 이건 경사스러운 날에 부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친구분들이나 뭐 할 때 참 좋아 누구 이사했을 때도 이렇게 같이 불러주면 좋고 신장 개업했을 때도 불러줘도 좋고 이건 경사스러운 소리라 성주를 달래는 소리라 그래서 어디 가서 불러도 이거는 그저 환영받는 소리야 슬픈 소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구성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에이 이런데 이건 아니야 어디 가서 불러주면 어디서 환영하는 소리야 왜냐면 막 성주씨를 달래주는 소리이잖아 원래 미녀지만 원래는 그렇게 그러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거야 경사스럽고 아주아주 좋은거야 맨날 맨날 집에서 부르면 집이 그냥 모두 우완이 가라앉는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리도 좋은거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신절 의미가 있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좋은거에요 아니 하여튼 부를수록 좋은 노래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 불러야돼 성주풀이 1,2절까지 저하고 따로 서신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님들만 한번 해보셔야돼 그런 다음에 이제 3절 배워보실거에요 저번에 배우시니깐 에라만수 이제 뭐 훨씬 부드럽거에요 발성을 하셔서 시작 에라만수 에라마수 에라메시야 에라메시야 해라 만수 해라 대신 이루구나 놀고 놀고 놀아봅시다 아니 모르지는 못하리라 이때는 성균원 와바성주 저집성균원 초가성주 한대한의 공백성주 초년성주 2년성주 서울일곱에삼년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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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활연으로 설설히 날이소서 너 에라 만수 에라 내 신이야 반갑네 반가워 이거 안 배우셨어? 네 그렇구나 일절만 배웠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그때 또 죄송이도 빠지셨어 또 맞아 맞아 그때 늦게 오셔가지고 욕을 못 배우셨구나 그러면은 앞서리부터 다시 배워요 이 앞서리는 또 저번에는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로 원했잖아 이제 이거는 에라 대신이 하고 확 떠서 질러야 돼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열씨고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아이고 잘하시네 그렇게 그렇게 질러셔야 돼 자 미사님도 가능하시면 질러 보셔 이쁜 소리를 해도 돼 이쁜 소리를 해도 돼 안 나오면 가성으로 예쁘게 질러셔도 돼요 굳이 나 이렇게 통성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셔도 돼 뜨랑이가 진짜 촥 나오면 좋고 저 그렇게 안 나오면 그냥 에라 이렇게 가성 하나 냈잖아 저는 가성이 더 어려워 목이 쉬어서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너무 예쁘게 잘 들으시네 반갑네 반가워 넘겨서 세 번째 박제에서 하셔야 돼요 거기다 세 번째 박제 써 넣으셔 그래 안 잊어먹고 그러한 것도 계속 밥에서 하게 된다고 반갑네 반가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기에 연필 있을 거인데 리사님 거기 불편 있으면 여기 하나 제스미나님 드려 아이고 요거는 나오지도 않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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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그러실까 나오셔 요것이 세 박제라고 여기 반 위에다가 3을 써놔 세 박자 할 때 여기 반 들어가라 세 번째 박에서 들어간다 그 손님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첫 번째 박에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은 첫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 세 번째 두 번째 박에서 시작할 때는 거기다 2자 3자를 써 놔야지만 안 잊어먹으니까 반갑네 반가워네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넣 서리, 춤뿡이 반가워 서리, 춤뿡이 반가워넣 더디, 이것도 더 자가 세 번째 박 더디, 노다 더스테리도 다 도리도다 도리도다 한양행차가 드디어 한양행차가 드디어 한양행차가 드디어 시작 한양행차가 드디어 남은 옥정추자리 들어 남은 옥정추자리 들어 이와춤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춤풍이 날 살렸구나 내라 만수 내라 만수 내라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내 화면으로 내 화면으로 설선이 날이소서 설선이 날이소서 설선이 날이소서 내라 만수 내라 만수 내라 만수 내라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 선리춘풍이 반가워 선리춘풍이 반가워 선리춘풍이 반가워 선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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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더디도다 더디도다 한양행차가 드디어 환양행차가 드디어 다시 환양행차가 드디어 환양행차가 드디어 환양행차가 드디어 사나온옥정추호전이 들어 사나온옥정추호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괴라 만수 괴라 만수 괴라 대신이야 괴라 대신이야 괴라 활변으로 괴라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솟어 설설이 날이 솟어 괴라 만수 괴라 만수 괴라 만수 괴라 대신이야 반갑네 반가워 넘고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터디 도다 터디 도다 그니깐 세번째 박했어 여기도 터디 도다 시작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터디 도다 한양 행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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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차가 더 디 도 시작 한양 행 차가 더 디 도 남원 오복 한양 한양 행 헤라 대신이야 헤라 대신이야 내 활변으로 내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솟어 설설이 날이 솟어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1절에서 2절까지 부르고 오늘 수업은 거슬래기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북을 가능하면 치셔도 됩니다 북을 같이 치셔요 그리고 소리가 조금 목이 아파서 소리를 치고 싶다 하시면 북만 치시고 또 소리만 하고 싶고 북이 잘 안된다 하면 안 치셔도 되시고 소리북 다 치고 싶다 하면 같이 하셔도 되는 거에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충족놀이 한 장단이 간 다음에 저기 가보시겠어요 시작 동봉딱쿵놱쿵놱쿵놱쿵놱쿵 시작 헤라 만두 헤라 대신이야 자 홉 혈 다 봅시다 다만히 울림 못하리다 내 백성주는 화가성주 저집성주는 초가성주 한대발 공백성주 초년성주 1년 성주 세골길고 3년 성주 서른일곱삼성주 가주랑성주도 쉬운일고 비로다 왕변으로 걸쳐진 날이 없소서 네나 만수 네나 깨시기야 백성주 백성주 저의 춤 풍기 방방어 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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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얌 앙 앙 앙 앙 앙 자가 도디 요 나건 어 추 추 저의 두덕 저의 와 춤 풍기 날 살려 권한 데다 반수 내 대답을 시기한 내 왕년으로 별선리 날 용소서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거 이거 하고 노래하고 잘 노래하고 잘 안 된다 지금 빠르신 거에요? 지금 너무 빠르신 거에요? 매달 가야 돼 근데 지금 연습을 하면 빨리 그게 갭이 좁혀져 원래 매달에도 어려워 근데 지금 잘하시니까 딱 끌어 가시는거에요 우리 회장님이 끌어 가시는거에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공수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셔 아이고 그리고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